이건 곰이야 곰은 말해 안녕 곰은 말해 아아아 곰은 죽었어 어 반대로 나온다 아 잘못 찍었어 아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중서지 어 응 얘 빛이야 과일 먹을래 응 그래 오렌지야? 어 오다가 사왔어 맛이 좋더라 오 엄마 껍질을 먹으라고? 어 맛있어 먹어봐 뭐야 뭔가 이상해 엄마 엄마 나 야채 먹어도 돼? 야채? 너 야채 먹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몇 번을 말했지? 야채 먹으면 왜 안 돼 좋지 빨리 저기 가서 뽀로로 마시멜로 먹어 그거 설탕 잔뜩 들은 거 아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다면 엄마 엄마 나 숙제해도 돼? 숙제? 너 놀 거 다 놀고 숙제해? 어 정말? 그만 너 놀 거 다 놀기 전까지 숙제? 어림도 없어? 어 알겠어 이게 무슨 일이야?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? 내가 거꾸로 세상에 온 건가? 우와 이 세상 진짜 좋다 거꾸로 세상 거꾸로 세상 엄마 결국 숙제 못 했어 노느냐고 어 그래 숙제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노는 게 먼저지 아 머리야 엄마 어디 아파? 머리가 아프네 열도 좀 나는 거 같고 오 그래? 온도계 재봐 열라면 큰일인데 어 그래 어디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 있을 텐데 엄마 뭐 하는 거야? 엄마 아파 오늘 일 안 가면 안 될까? 응? 아우 엄마 오늘 일 가기 싫어 아우 응? 그럼 일 가지 마 어? 어 예스? 아니 그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?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해? 뭔가 이상해 아하 아싸 오늘 일 안 간다 나 책 읽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 원래 게임하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야 너 바보냐? 어? 미안 아 왜 갑자기 그런 칭찬을 해 응? 바보가 칭찬이라고? 아하하 바보 멍청이 아하하 오 그럼 바보 멍청이 똥개 아 진짜 똥개까지 오늘 뭐 좋은 일 있어? 어 완전 좋은 일 했지 너무 재밌다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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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좋은 일 있나 보네 바보 멍청이 똥개 넌 바보야 넌 멍청해 넌 못생겼어 아 칭찬 폭탄을 날리네 아 너무 재밌는 세상이다 야 오비키 응?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아 큰일났다 또 20점 받았어? 아 어 그게 잘했다 좀만 더 하면 10점 받을 수 있었는데 어? 20점이 잘했다고? 그래 엄마는 아쉬워서 그러지 우리 좀만 더 하면 10점 받을 수 있잖아 그치? 어 10점 잘하면 10점도 가능하지 그래 우리 좀더 해보자 언제나 파이팅 우리 딸 엄마가 날 성적으로 칭찬을 하다니 10점 싹 가능하죠 와 근데 이 세상 좋은데? 평생 모든 게 거꾸로? 평생 여기서 살고 싶다 이제 이것도 거꾸로 나비지 이건 곰이야 어 왜 멈춰 뭐야 왜 멈추냐고 뭐야 이거 완전 야 오비키 엄마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아 그게 아니라 내가 1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실수하는 바람에 답을 맞춰버려서 20점이 됐어 뭐라고? 후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? 20점이 말이 돼? 야 찍어도 50점 넘겠다 어? 너 다음에 50점 못 넘기기만 해봐 공부를 너무 안해 아주 지겨워 어? 다시 돌아왔나 봐 나 거꾸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래 다시 돌아갈래 돌아갈래 다시 돌아갈래 돌아갈래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 벽 벽 벽 벽 벽 벽 worm